피부 미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앱솔루트 미백 과학 이제 스파다웃 크림 개발로 피부 미백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스파다웃 크림은 피부 미백, 톤업 그리고 보습에 있어서 스파다웃 에센스와 함께 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탄생한 제품입니다. 스파다웃 크림은 스파다웃 에센스의 6가지 기술 중 독보적인 3가지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스파다웃 크림만의 특화된 3가지 신기술을 더해 만들었습니다. 그럼 스파다웃 크림의 탁월한 미백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다웃 크림은 스파다웃 에센스의 6가지 기술 중 첫째, 브라이트닝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로 전체적인 피부 미백을 실현하는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 둘째, 멜라닌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발현을 억제하는 알파 비사보롤 셋째,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막아주는 글라브리딘 등 3가지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기술을 통해 피부 다크닝의 근본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앱솔루트 스파다웃 크림만의 특화된 3가지 신기술이 더해집니다. 스파다웃 크림의 특화된 3가지 신기술 첫째, 생성된 멜라닌의 피부 각질층 전의를 막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기능성 주성분으로 비타민 효과를 나타내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생성된 멜라닌을 피부 각질층으로 운반하는 운반체인 멜라노솜으로 전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각질층 내에 멜라닌이 침착되는 것을 또 한 번 막아줍니다. 실제 각종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확실한 감소 효과를 보여줍니다. 둘째, 표피세포의 턴오버를 촉진시키는 뉴로바이옥스 뉴로바이옥스 서양 토플에서 추출한 국제특허 성분인 뉴로바이옥스가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피부 신경 전달 체계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해 표피세포의 턴오버를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피부 광채와 윤기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피부 두께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즉각적인 피부 톤업 효과를 가능케 하는 IBRTCLC 강력한 항산화 항염물질인 피토엔과 피토플루엔 성분을 함유한 국제특허 물질인 IBRTCLC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무엇보다 광노화를 억제하고 홍반 기미 등 피부를 붉고 어둡게 만드는 색상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즉각적인 피부 톤업 효과를 가능케 합니다. 이상과 같이 스팟아웃 크림에 적용된 특별한 성분에서부터 그에 따르는 효능 효과까지 스팟아웃 크림이 얼마나 혁신적인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사용해보세요. 터져나오는 듯한 충분한 수분감이 피부를 촉촉하게 채우고 오랫동안 보습력을 유지시켜드립니다. 또한 쫀득한 고영양감의 크림이 밀착력 있게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고효능의 미백 효과가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팟아웃 크림은 무자급 제품으로 판단되었고 자외선 자극 개선 및 진정 효과, 광채, 피부 밝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스팟아웃 크림이 당신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의 얼굴은 더 환해지고 날마다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스팟아웃 크림은 반드시 스팟아웃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세요. 스팟아웃 에센스의 6가지 메커니즘에 스팟아웃 크림에서 추가된 3가지 신기술이 더해져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더블 스팟아웃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팟아웃 에센스에서 느꼈던 피부 미백의 감동 이제 스팟아웃 크림과 함께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느껴보세요. 피부 미백의 근본에 답하는 에터미 앱솔루트 스팟아웃 라인 앱솔루트 스팟아웃 에센스 그리고 스팟아웃 크림 블루트 스팟아웃 에센스 스팟아웃 크림 스팟아웃 코코